올해도 2석과 W석 1층 전 구역이 비지정 좌석제로 운영됩니다. 사전 예매자, 현장 구매자도 본인의 좌석을 지정할 수 있고요. 비지정석 티켓 소지자께서는 비어있는 좌석에는 앉으실 수 있는데요. 그 자리에 준위가 나타나면 다른 좌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지정 좌석제에 대한 이용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인천 유나이틴의 테이블석이 두 곳이 있습니다. 피크닉 테이블석과 화이트 테이블석인데요. 특히 2석과 S석 사이에 있는 화이트 테이블석, 시원한 맥주와 닭강정이 제공이 됩니다. 맥주처럼 짜릿한 축구 관람 화이트 테이블석과 함께 해주세요. 쾌적한 인천 축구 관람을 위한 셰프트럭 스카이 바운지. 시야가 아주 좋은 W석과 N석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럭셔리어 축구 관람 바로 스카이 바운지가 정답입니다. 여러분 정광판을 보시면 5월 가정의 날 특별 입점권 안내가 나오고 있습니다. 5월 11일 토요일 표완전 풍경기를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관람할 수 있는 가정 패키지 입점권인데요. 5월 1일 낮 12시부터 우리 두다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됐다고 합니다. 우리 인천 가족 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